자 오전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전일에 이어서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1178원 유지하고 있구요. 아시아권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상위종합지수 전일 이어서 강보화권에 있습니다만 일단 저항권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일단 강보화권 유지하고 있고 니케이는 1%대 추가 상승입니다. 대만도 0.74% 상승 항생도 0.62% 상승하고 있는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전일 다우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0.4% 정도 조정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폭 조금 축소했습니다만 0.14% 반등 시도 나오고 있구요. 나스닥은 전일에 이어서 0.30% 지금 선물 상승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 무사하게 어느정도 지나간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동향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도 포지션은 작게 마련인데 계속 매수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렸는데 2만 개학까지 다시 상승폭 확대하면서 오늘은 평소에 강조하다시피 기관 외국인 쌍그린 매수세 코스피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1.6% 코스닥은 외국인이 기관 매도 물량 어느정도 소화해 주면서요. 외국인 현 선물 동시 매수세 특히 선물 4,889개학으로 선물 확대해 나가면서 양대시장 1.6% 가까운 큰 폭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기쁜 모습이구요. 왜냐하면 2,900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상승할 때 기관 외국인 쌍그리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모든 섹터가 다 상승하다시피 할 정도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에 왕따 당했다 이거죠. 미국이 그렇게 신고가 경신해 나가면서 양호한 흐름 보일 때 왕따를 당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흔들리는 와중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전일보다 전일의 미국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요. 그거보다 능가하는 상승폭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 시장의 그런 상승폭에 조금 더 커플링 되려면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요. 외국인이 상승적으로 조금 그래도 포지션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습니다. 2차전지 소재단이 다시 좀 양호한 흐름 보여주면서 알루미늄 쪽이 오늘 초강세 보입니다. 사마 알루미늄 24%대 상승이구요. 그리고 조일 알루미늄도 2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동원 시스템과 같은 종목도 5%대 상승이구요. 그와 반면에 2차전지 소재단은 조금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LNF,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종목 약간 튀어가는 모습이고 첨보가 7%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철강, 조선, 건설, 그리고 전기전자 이런 섹터들 강세를 보여주는 전반적인 강세보의 조선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6%대 상승. 삼성전자 7만원대는 굳건하게 지켜내면서 7만8백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7만3천원권, 2천5백원에서 3천원권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아차도 3.46%로 며칠 조정받았던 부분 강하게 다시 돌파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볼 만한 점입니다. 자 아쉬운 점은요. 셀트리온 삼행제 장 초반에 9%대 갭 상승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14%, 15%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상승폭 다 반납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기 22만5천원권 저항을 돌파했다면 적어도 22만5천원에서는 반등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밀린다는 것은요. JP모관이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위를 할 수 있겠죠. 사활을 걸고 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위로 올라간다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강조합니다. 21만원권인 21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를 다시 하회해 버린다면 정말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간다. 상승의 이유는요. 유럽 식약청에서, 유럽의약품청에서 승인, 예화기관에서 승인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유럽 최초 항체 치료제가 되겠죠. 조만간에 승인도 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만, 너무 아쉬운 흐름이다. 그리고 전일 강세 보였던 NC소프트가 지금 낙폭은 조금 만회하고 있습니다만 5%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 한국사이버개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론칭하는 디즈니플러스의 PG사로 선정됐다는 소식. 초광세가 어저께 보였다가 오늘 그대로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광세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반등 시도해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후성, 후성은 크게 폭등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심텍, 그리고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테크윙까지도 바닷건에서 6%대 반등해내는 모습, 동진세미캠도 9%대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몇몇 강세를 보였던 종목의 차익실현 물량만 추래되고 있고 나머지 여타 모든 종목군이 거의 상승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YG플러스는 장초반 10% 인근에서 차익실현해버리거든요. 윗골이 이렇게 달고 밀리고 하면 초광세 무너진다 생각하시고 차익실현해나가야 된다. 아침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같이 매도하는 모습도 어느정도 같이 보셨고 의견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던지고 난 다음에 차익실현한 다음에 다시 지지권에서 물량 조금이라도 더 느려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8천원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초광세 보이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이니까 상당히 기분도 좋은 상황이고요. 게임즈는 좀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엔시소프트는 5%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위메이드는 오늘도 추가 상승합니다. 7%대 상승. W게임즈는 상승폭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5.7%대 하락. 덱스트와 같은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와 같은 종목은 메타버스 초광세 보이는 와중에 상승폭 조금 차익실현 물량 맞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종료시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해서 추가로 더 매수를 해주느냐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계속 확대되느냐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에 넣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점심시간에 한번 챙겨보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닥득해였습니다. 닥득해였습니다. 일단 탐ensed방은